와 막창 열어서 사람이 뭐라고 삼겹살이 뭐라고 아니 나는 삼겹살 삼겹살 옛날에는 머리에 흘려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왔다 갔다 왔다 자 그럼 빨리 해 안 빼도 돼 물티슈 줄게 시켜 봐라 봐라 야 쏟아 넣어줘 나중에 그럴 수도 없다 그렇지 치킨하고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맛있는 냄새야 지금 맛있어? 잠깐만 하.. 맛있다 치킨은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다 어 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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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 ansanya 다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베이컨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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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